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좌를 찍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진우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디자인 패턴은 무엇이며 왜 코드를 작성할 때 디자인 패턴을 염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신 후에는 다음 영상부터는 유니티를 이용한 개발이 진행되므로 다음과 같은 준비물들을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유니티 버전의 경우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유니티 버전이 있다면 그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 유니티 버전 2022.3.12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IDE를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라이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니티를 설치할 때 함께 설치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C샵에 대해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C샵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저희는 유니티를 이용한 코딩을 할 것이기에 C샵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 C샵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유니티 개발을 하기 위해 C샵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디자인 패턴과 함께 간단한 게임 제작 with 유니티 1-3이라고 만들어 두었는데 여기서 1, 1을 의미하는 바는 이제 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에서는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고 2부터는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2-3이 이제 영상이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1-3, 2-3, 3-3 이런 것이 아니라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덜 혼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을 제가 만약에 팩토리 패턴, 커맨드 패턴, 옵저버 패턴, 싱글트 패턴 이렇게 4개를 다 한다고 할 때 그것들이 다 2-5, 3-5, 4-5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들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2-3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3에서는 디자인 패턴들을 모두 적용한 것들이 사용될 예정이며 그 디자인 패턴 외에 게임이 돌아가기 위한 그런 스크립트들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챕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1-3에서는 디자인 패턴이랑 디자인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간단한 OTE이고 2-3부터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 디자인 패턴들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디자인 패턴을 이용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지막 3-3에서는 합쳐서 이제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두 가지 준비물은 유니티를 이용하여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에셋들입니다. 두 가지 모두 CC0 라이선스이며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으신 후에는 패키지들을 모두 유니티에 임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게임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어 개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자인 패턴이 유니티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프로그래밍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단지 좀 더 직관적이고 재밌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유니티를 이용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디자인 패턴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실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이미 수천명의 개발자들이 앞서 겪었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수천명의 개발자들에게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항상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면 그들이 겪었던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대해 경험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발견되는 공통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 코드 자체로는 완성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을 할 때 추가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성 패턴 두 번째로는 구조 패턴 세 번째로는 행동 패턴입니다. 생성 패턴의 경우 기존 코드의 재활용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객체 생성 메커니즘을 제공해 줍니다. 구조 패턴의 경우 구조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객체와 클래스를 더 큰 구조로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행동 패턴은 객체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책임할 땅을 처리합니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면 얻는 이점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을 왜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시도되고 검증된 해설책들을 모은 것입니다. 패턴을 배우게 되면 객체 지향 디자인의 원칙들을 사용해 많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팀원들과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언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그냥 그거 싱글톤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라고 당신에게 말을 한다면 이제 당신은 그 팀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 유니티 플레이어 컴포넌트 안에 오디오도 실행되고 인풋, 무브먼트, 컴포넌트 모두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우측 사진의 경우 플레이어 컴포넌트 안에 오디오, 인풋, 무브먼트를 참고하고 있지만 따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진의 차이를 코드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왼쪽 사진에 있던 사진에 대한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경우 플레이어가 플레이어 컴포넌트 안에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플레이어가 무언가와 충돌할 때 소리를 재생하고 입력을 관리하며 이동을 처리합니다. 현재 클래스가 비교적 짧다 할지라도 프로젝트가 발전함에 따라 유지 보수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코드 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 클래스를 더 작은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우측 사진과 같은 코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 사진 두 번째 사진에 대한 코드입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는 여전히 다른 스크립트 된 구성 요소를 관리할 수 있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은 코드를 수정하는데 더 접근성 있게 만들어주며 특히 프로젝트 요구사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까와 달리 이 코드의 경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코드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코드의 경우 특정 문제 예를 들어서 오디오 관련된 부분이 고장이 났다면 플레이어 오디오 클래스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접근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ppt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게 된다면 코드 재사용성이 높아지며 코드가 일관성이 있어지고 그리고 다른 팀원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코드의 복잡성이 줄어들고 코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게 된다면 팀원 간 의사소통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또한 솔리드 원칙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솔리드 원칙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다섯 가지 원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지침으로 디자인 패턴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방패세 원칙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확장 가능하되 수정은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단일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단일 책임 원칙이란 클래스가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클래스는 단일 책임을 져야 함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개방패세 원칙이 있습니다. 개방패세 원칙이란 앞서 언급했다시피 소프트웨어 엔티티가 확장에는 개방되고 수정에는 폐쇄되도록 권장함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 있습니다.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올바른 상속관계의 특징을 정의하기 위함으로 하이타입은 상이타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란 목적과 관심이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적절하게 분리해 줄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속성 반전 원칙이 있습니다. 종속성 반전 원칙이란 고수준의 모듈은 저수준 모듈에 구현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저수준 모듈이 고수준 모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디자인 패턴을 왜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디자인 패턴을 사용했을 때 얻는 입장과 디자인 패턴은 솔리드 원칙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유니티를 이용한 직접적인 코딩을 함께하는 실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